차가운 새벽 공기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시끄러운 알람에 눈을 뜨지 아마도 오늘 하루도 피곤할 것만 같아 매일같이 눈만 뜨면 밀려오는 불안함 간절히 무릎 꿇어 주님을 불러보지만 임박한 출근시간 인생은 무엇인가 지하철 속에 몸을 밀고 들어가 조금만 틈이라도 찾아 쓰러지는 나의 몸을 기대면 신앙은 무엇인가 이 바쁜 하루 속에서 한 줌의 희망을 찾으며 마음속에서 몇 번씩 그 분을 불러보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을 뒤져보는 것 뒤져보는 것 흔들리는 하루에 나의 유일한 나의 유일한 bomb 주呓 주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 주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 잠에 들기 전 나는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 두 손 모으고 고개를 파묻어 입을 벌려 마지막이 속삭여 주의 이름 예수 그리고는 머릿속이 하얘져 너무 복잡해서 먼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렇게 주여